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행정부지사와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남도협의회 총회가 열렸는데요. 이날 행사에서는 도안전문화운동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이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폭력현장 목격 시 신고하기, 내 가정, 내 이웃, 내가 먼저 말벗되어주기 등 12대 중점 실천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.